.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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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가 제주의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드립니다. 시사전망대 지금 시작합니다.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하면서 옆에 살짝 보니까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아련한 눈빛인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별 생각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 생각 있죠. 그리고 휴가 떠난 원희룡 지사님 생각도 하고. 오늘 이야기 주제에도 혹시 원희룡 지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7월 1일로 민선 7기 2주년이잖아요.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렇죠. 민선 6기 이어서 재선이니까 6년 동안의 제2도정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이런 설계도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이렇게 전환점을 돌게 되면 하반기에 도정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특히 이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일단 원희룡 도지사가 대선 도전도 했고 그리고 제주주의 현안 문제도 많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도정 어떻게 운영되나. 조직 개편이나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원희룡 지사께서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저라도 원희룡 도지사의 민선 7기 2주년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이긴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2주년 때는 보통 다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 가지 구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지나온 과정에 대한 반성도 있었고 그런 얘기들을 하기 마련인데 그날 바로 휴가를 떠난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이 저희 도의회가 하반기 원구성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구성이 끝나고 나면 도의회가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니까 지금 시기가 휴가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시기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제주 지역 현황 문제도 많고요.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궁금한 건 대권 도전을 했으니까 그에 관련된 도지사의 솔직한 설명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 본인의 목소리로 듣고자 했던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요.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복귀는 그럼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7월 9일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월 9일 복귀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기자회견 이런 게 예정도 있다 그러니까 돌아오고 난 뒤에 기자회견 이거 좀 주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자꾸 대권 대권 얘기하다 보니까 대권이 올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참고로 2022년에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입니다. 네. 3월 9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100% 짐작을 할 수는 없지만 왜 2주년 첫날 갑자기 휴가 결심을 한 것? 일단 시기가 지금 가장 적절할 것 같다는 판단을 시기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예가 원구성 기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같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 같은 방역이 제주 지역 같은 경우 나름 잘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역 감염이 없는 상황이고 다만 아쉬운 건 7월 1일부터 각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어서 외부 유입에 따른 감염을 어떤지 효과적으로 방역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아직도 여전히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떠났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휴가 가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잘 쉬어야 도정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고요. 다만 지금 제주 도민들, 제주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행정시장 임명과 관련돼서도 제사께서는 단 한 번도 그와 관련된 설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없고 해명이 없이 휴가를 떠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죠. 네. 한간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행정시장 임명과 관련해서 아예 딱 임명장을 주고 그냥 휴가를 가서 조용해질 때까지 글쎄요. 이번 행정시장 임명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현재 진영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영국 지사가 대권에 대한 큰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권의 도전은 대권 주자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받았던 정치적 이력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검증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아마 역대 대통령 선거를 뒤돌아보시면 과거에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후보 간에 같은 당 후보 진영 간에서도 정말 날카로운 검증이 오고 갔잖아요. 그때는 사생결단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권 주자가 된다.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건 국회의원이 된다라거나 광역단체제가 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열찬 검증이 이루어질 거고 그 검증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난주에 민선 6기와 7기의 제주 도정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도정에 대한 평가 중에 행정시장 임명, 특히 서귀포시장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이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만 예전에 넥슨 히어로즈의 멤버였던 강정우 선수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결국은 케이보의 복귀를 스스로 접었잖아요. 우리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게 이렇게 가혹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행정시의 수반으로 그리고 공직자로서 고대 윤리성이 용구되는 분들에게 조차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렇게 눈 감고 스스로의 임명장을 주고 했다고 한다면 물론 제주 지역 언론도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 이 사안이 대선주자 원희룡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상대 후보 진영에서 아주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럴 때 원희룡 지사는 어떤 대답을 할까 그렇게 매도 미리 맞는 게 낫다고 제주 지역사회에서 제주도민들에게 그런 얘기들 해명들을 먼저 하시는 게 나중에 대선 도전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단순 회피성 휴가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순한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행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2, 3일에 한 번씩 서울을 오가면서 굉장히 광폭 행보도 보였고 방송도 출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사 프로그램에 일을 MC도 하시고요. 언론과의 접촉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원희룡 도지사가 여러 가지 도전 업무와 관련해서 중앙언론과의 접촉 빈도를 넓히고 있는 것 그 자체를 비판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제주도전과 업무와 유관하는 일이냐 아니면 개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력을 위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 물론 그걸 어디까지가 제주도지사의 업무고 어디까지가 대권주주로서의 업무다 이거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마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본인 스스로 판단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제가 볼 때는 민선 7기의 반환점을 두는 7월 1일이었는데 일단 그 시기는 좀 놓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번에도 사실 그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이번에는 양 행정시장 임명과 관련돼서 워낙에 서랑설레가 많았었고 결국은 인사청문회에 부적격 판정도 나왔지만 임명 강행 수순으로 들어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워요. 물론 인사청문회 자체가 법적인 구성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복귀를 해보면 원래 인사청문회 자체라고 하는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하자라고 먼저 제의했던 건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원희룡도지사였거든요. 그때 인사청문회, 법적인, 제도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인사청문회가 행정시장에 대해서 하자라고 제안했던 원희룡도지사 당시 5등을 보면 공정하고 그리고 도민 사회로부터 도민들로부터 더 철저한 검증을 받고 그래서 그런 인사를 행정시장에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라고 한다면 이 대의기관에서 내린 판단 자체는 존중하는 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먼저 제기한 원희룡지사의 입장에서도 바른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동안 인사청문회 부적격 판정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3명 정도가 각종 기관장이 임명이 됐고요. 이번에도 행정시장 2명이, 1명이 서귀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적격 판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됐다. 그러면 당장 정시권에서는 인사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이 아니냐 인사청문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하면서 아마 보셨겠지만 많은 도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도 던지고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했는데 그렇게 제기했던 도의원들의 노력, 시간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만화한 이야기가 돼버린 거라서 글쎄요. 인사청문회를 이대로 계속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원희룡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이미지나 어떤 정치적인 명분을 위한 인사청문회로 전략된 이런 제도를 그대로 놔둬야 되냐 이거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사님 말에 딴지 하나만 걸자면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모든 도의원들이 철저히 검증에 들어갔던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의원들께서는 굉장히 감싸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모습 보면서 아마 생방송 됐으니까 인사청문회를 봤던 도민들 중에서는 제주 도의회의 활약이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도의회가 늘 한 얘기가 도정을 좀 견제한 역할을 해달라는 게 도민사의 일관된 주문이었잖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는 절대적 다수당으로 만들어줬던 것도 바로 그런 건데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활약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조례의 찬스잖아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스타그원도 탄생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청문회를 보셨던 도민들이라면 일부 의원들의 언행, 청문 질의에 관해서는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청문회라고 볼 수는 있겠죠. 어쨌거나 임명은 됐는데 지금 인사청문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기 위해서는 제시특별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원정부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명분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법규적 문제를 국회의원들하고 의논하는 게 맞는 수선 같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식의 요식행위 같은 인사청문회 이렇게 되면 도민 사회가 갖게 되는 피로감이 되게 많아지고요.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도민 사회에서 관료나 조직 사회를 보는 굉장히 냉소적인 시각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모두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치적 냉소주의야말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안 좋은 분위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정치를 하시는 제주 지역의 정치인들, 도지사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지사회 휴가 얘기로 시작을 해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접도록 하고요. 민선 7기 하반기 아니겠습니까? 도지사회 휴가로 도정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어쨌거나 휴가 중에 도정 운영과 구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행정시장 인형을 가만히 지켜보면 원정도지사가 하반기에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늦출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안동 제주시장은 이미 정무부지사로서 손발을 맞춰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태혁 서위포시장은 자신의 비서실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행정시장에 임명한 것은 행정시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관료사회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서위포시장은 관료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단돌을 해달라. 다만 본인은 도정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대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두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안전장치를 마련해놨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서랑설레,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무리수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원희룡도지사 시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전지적. 답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적으로 지금이 찬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선 주사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주가를 올리고 그리고 이 시기에 승부를 걸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던져야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타이밍이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걸. 정치 공학적인 판단을 한다면 정치는 타이밍이고 그 타이밍이 지금이다. 그래서 주저할 필요 없고 그래서 좀 더 한 발 조금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참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희룡지사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 일반인의 시각을 보면 참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기간에 보면 분명히 떨어질 걸 예상이 되는데 출마를 부득부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보인한테 물어보면 보인은 된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어떤 사안이든 간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합의적이지 않은 사안인 경우에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풀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쾌하긴 한데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시각 자체가 다 본인 시각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원희룡지사의 민선 7기 지난 2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인은 원희룡의 입장에서는 상한가다. 하지만 제주도정의 입장에서는 상한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지사의 정치적 입장과 위치는 높아졌을지 모르겠으나 제주도정을 책임지는 제주도지사로서는 거의 지금 현재 보면 글쎄요. 한 시학점? 학점을 준다면 도지사로서는? 도지사로서는. 물론 도정 수행과 관련된 지지도가 50%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제주 지역 현안 문제와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민선 6기에 쌓였던 갈등 문제가 민선 7기에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민선 7기에 새롭게 시작된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갈등과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사가 지사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정 운영의 방향을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느냐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은 좀 보여주지 않는다. 도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은 민선이 앞으로 남아 있는 인연이 제주도정을 운영하는 데서 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은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휴가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볼 수 있어요. 하시겠죠. 고민 없이 제주도지사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충분히 고민합니다만 그 고민이 제가 좀 바라는 건 어떤 정치인 개인으로서의 고민이 아니라 제주도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그리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어차피 대선이라고 하는 건 대선에 나간다 경선에 나간다 이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잖아요. 그런 자신의 정치적인 결정을 먼저 놓기보다는 제주도지사로서의 공익적 책무를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마무리할 것인가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그리고 많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바람이신 거죠. 바람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뭐 워낙에 대권 행보가 두드러지다 보니까 과연 임기는 다 채울 것인가. 이 의문에 대한 또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글쎄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좀 불행한 거죠. 그래서 불행한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2022년 3월 9일의 대선이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3월 9일, 6월 9일, 9월 9일 이 시점들이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그 기간이 사퇴를 저울질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선거법상 각종 제약이 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월 9일 설, 6월 9일 설, 9월 9일 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저는 뭐 글쎄요. 원희룡 지사님이 대주도정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사전망대 김동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박사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파이팅 하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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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